서장님, 그런데 가운데 이거 빨판이에요, 뭐예요, 가운데, 이거, 몸 밑에? 얘들이 잠을 잘 적에 돌 바위에 얘들은 붙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바위에 이거를 딱 붙여서 자신의 몸을? 네, 자신의 몸을 딱 이걸 붙여서. 파도 치면 이렇게 안 떨어지게? 네, 안 떨어지게끔 딱 빨판으로 붙습니다. 도치 이렇게 생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는 도치는 앞모습도 앞모습인데 뒷모습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빵빵하지, 엉덩이가? 와... 도치야,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정식으로 봐봐.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드려.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치야. 지금 그거 호동 씨가 잡았던 건 순놈. 순놈 안 나오면 어떻게 알아요, 암수를? 암수든 저, 이 빨판이 자꾸 이렇게 배꼽이 이렇게 톡톡 나왔어요. 이게 암놈? 네, 이게 암놈. 알 받은 거. 그러면 이게 암놈이 좋은 거예요, 순놈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암놈이 좋죠. 알을 품고 있으니까? 네, 알을 품고 있으니까 알 도치가 비싸요, 입차를 봐도. 오늘 호동 씨가 오니까 도치가 많이 걸렸는데요. 네, 와, 제가 제가 따볼게요. 여기 앉아서. 예, 예. 와... 그럼 호동 씨가 다 따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 따 있는데, 혼자서. 네, 다 따셔야지. 그분을 하나를 떼서 그냥 어쩔 수 없어. 네, 그거 따셔야 돼. 네. 신기해서. 이게 미끈미끈하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네. 미끈미끈하지요? 어우, 살로 빠져. 미안. 아우 씨... 톡톡톡이 잘생겼죠? 왜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또 심술밖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또 다르게 보면 또 너무 예뻐요. 보면 볼수록 예쁜 겁니다, 이게. 정이 많이 가고. 그런데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데. 그런데 도치 몰래 살살 얘기했어요. 자기들 못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얘네들 또 알겠죠, 뭐. 하나, 둘 다. 와, 이거는... 이거는 진짜 호동이 도치민대, 이기는. 와, 진짜 비만. 이 비만 도친데... 호동 씨 씨름할때 천하 장사하실 때만큼 뚱뚱해 줘, 그놈? 와, 이건 오늘의 도치. 진짜 뚱뚱합니다. 와,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야, 끊임없이 올라오는구나. 호동 씨가 좋아하는 못생긴 고기 삼식이. 이게 삼식입니까? 네. 이게 독이 쏘죠, 이거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물기네. 이거 손을 넣으면 물어요, 이렇게? 네, 물어요. 물 넣으면 손 아프죠? 아프죠. 됐어. 으쌰.